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제가급여 당장 필요 없잖아요. 해지하세요. 해지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오늘 보호망은요. 그래서 제가급여 치매보험 안에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진단받으면 매월 100만원 거기다가 인지 등급시에 5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있을제 집가 제가급여보험 당장 해지하셔라. 그리고 당장 필요 없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저 보호망이 오늘은 오히려 반대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 지난 3년 동안 라이나 생명에서 제가급여 판매가 되면서 중간에 홍국생명, DB생명 혹은 지금 현재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동양생명 정말 많은 사람들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아니 보호망 제가급여 판매할 때는 언제고 이제야서 필요 없다고? 라고 저한테 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저 보호망은 요즘에 제가급여보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급여보험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의 머릿속을 한번 뜯어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납입면제도 되고 나중에 평생연금처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급여보험 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할까? 저 보호망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죠. 여러가지 고민 끝에 내린 여러가지 결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지금 현재 실손보험 병원비 어느정도 커버되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걸리는 안보험, 뇌질환, 심장질환 혹은 수수비보험 이렇게만 가입해도 솔직히 큰 상관없는데 내가 제가급여보험이라고 하면 먼 미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나 제가급여 당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치매보험 혹은 정말 중대한 질병, 중대한 상해로 인해서 제가급여보험을 일단은 보상받기 매우 힘들고 국가에서 운영되는 장기요양 등급 특히 하반신마비나 아니면 정말 걷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받기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라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제가급여보험. 일단은 보험료 자체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물론 수수비보험이나 안내심, 진단비, 사망보장, 후유장애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죠. 하지만 제가급여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출시가 됐던 인지지원등급 50만원 물론 보험료가 2만원밖에 하지 않아요. 하지만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진단받을 때 100만원씩 나온다고 하면 20년나 90세 혹은 보장기간을 길게 95세나 사망시대까지 종신토로 보장을 받고자 세팅을 하면 보험료 자체가 10만원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급여보험 보험료도 비싸고 과연 나중에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일단은 집주택자금 아니면 애들 교육자금 먹고 살기 빠듯한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떼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 중에서 실손보험은 병원비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치아보험 가입했으면 1, 2년 후에 치과치료받을 때 치아보험이 꼭 필요하기에 그리고 또 언젠가는 내가 내시경 검사하다가 대장이나 아니면은 위 내시경 했을 때 용종 제거, 여성분들은 작은 근종, 난종, 갑상선 결절 하지종 메뉴, 오식겸, 백내장 아니면은 남성분들은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전립성 결찰술 이런 여러가지 수수비도 중요해서 수수비보험도 못 깰 것 같고 그렇다니 많은 분들이 걸리는 33% 3명에 1명이 걸리고 있는 암진단 이 부분도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뇌혈관, 심혈관 이런 부분들도 갑작스럽게 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서 무시무시한 가족력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아니면 증조할아버지 여러가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뇌질환, 심장질환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보험료를 못 줄이기 때문에 제가 급여, 먼 미래를 같아서 거의 다 가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망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갑작스럽게 일단은 생기지도 않고 먼 미래에 거의 노후 65세 이상 진단을 받고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이죠 21가지에 대해 진단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한 보험료도 매우 비싸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급여 보험을 꺼려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보험망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도 연식이 오래되고 또 몇십만 킬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고 여러가지 엔진이나 바퀴나 타이어 여러가지 소모품도 교체해야 되잖아요 세월에 장사가 없듯이 나이가 들면은 눈이 심침하면 백내장, 농내장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오고 등산이나 손목, 그리고 무릎관절 특히 줄기세포 이직수술이나 관절적으로 인공관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연 내가 노후 대비 연금을 들었을까 물론 국민연금은 지금 의무적으로 들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 그러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가입하는데 내가 개인연금, 단기나 종신보험 혹은 여러가지 연금저축, 견행연금 가입하신 분들 특히 높게 가입을 해서 내가 노후 때 몇백만원씩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보험은 정말 부잣집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실손보험은 소멸성이에요 매월 납입하다가 그달 그달 내가 만약에 건강하고 병원에 안 갔으면 소멸이 되고 3년마다 보험료가 쭉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00%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3만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15년 지난 다음에 18만원, 20만원 하지만 앞으로 쭉 60세, 70세, 80세 보험료가 따따불로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인상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은 수술해야지만 수술비보험이 나오는 거지만 일단 수술비보험도 가입하면 좋겠죠 하지만 수술도 좋겠지만 보험료는 비싸고 또 평생 내가 수술을 몇 번이나 하겠냐고 이렇게 해서 반론을 제기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내심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실손보험에서 어느정도 커버가 될 것 같고 국가에서 산정튼내로 95% 정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또 실손보험만 있어도 나머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은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하지만 나중에 65세 넘어서 내가 정말 몸이 불편해서 교통사고 상해나 넘어져서 고관절 탈구 반대로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무릎관절 아니면 정말 앉았다 일어났다 못할 경우 아니면 치매로 인해서 내가 살이 구별을 못할 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요양원에 입수하는 경우도 있고 1호 등급 받아서 8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15%는 본인부담금 최대 24만원까지 납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70만 명 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5% 20만원 되지 않는 15% 때문에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방문요양, 방문 목욕, 주약암보, 단기보험, 복지용구 이런 여러가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납입기간을 길게 하시든 아니면 보장기간을 짧게 해서 우리가 재가급여보험 일단은 실수있게 준비하시면 연금보험이나 미래에 대한 종신보험 여러가지 보험도 가입을 하셨겠지만 반대로 재가급여보험도 하나 저렴한거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은 20년 납입보다 30년 납입으로 길게 하시면 아무래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진단시에 납입 면제도 되고 그리고 내가 설마 이제 5등급 미만 치매등급을 내가 떨어져서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으로 인해서 노치원이나 혹은 주약암보호센터에 매월 한 번만 가도 50만원씩 종신토록 사망시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고관절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관절 쪽으로 뭐 줄기세포, 인공관절 여러가지 이유로 4등급, 3등급 받아서 보험료도 안 내시고 그리고 매월 국가에서 운영되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약암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특히 복지용구죠 매월 한 번이라도 요식은 팬티나 미끄럼 박리양발 그 외에도 여러가지 휠체어 렌탈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월 1회만 이용해도 제가 급여해서 매월 100만원씩 생활비를 사망시태까지 나오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장기요양 등급을 탈락이 됐다 아니면 몸이 정말 건강해서 장기요양 등급 신천 자체가 안된다 할지라도 20년 납입한 후에 일부 지급형으로 선택하시면 중간에 납입하다가 내가 여력이 안되서 해지해도 환급금이 높게 쌓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고요 20년 납입하고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100% 이상 내가 납입한 원금 이상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저 보호망이 초반에 어그로 끌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장기요양 등급 제가 급여 보험 정말 수호천사처럼 많은 분들 전도해드리고 추천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왜 장기요양 보험으로 이해를 못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급여를 가입을 안하신지 3년 전에 라이나 생명에 제가 급여를 가입하신 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매월 몇백만원씩 정말 평생 영름처럼 보험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제가 급여를 탐탈치 않고 싫어하는 분들의 여러가지 질문을 제가 수집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제가 급여 보험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이 한주평은요 세월에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기 때문에 나이 더 먹기 전에 제가 급여 꼭 가입하세요 안녕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